일어나셔서 532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영화 3, 4절 한국말 되겠습니다 532장 되겠습니다 532장 되겠습니다 632장 되겠습니다 632장 되겠습니다 632장 되겠습니다 632장 되겠습니다 732장 되겠습니다 632장 되겠습니다 632장 되겠습니다 532장 되겠습니다 517장 되겠습니다 517장 되겠습니다 517장 517장 хоч 613장 되겠습니다 713장 가득 613장西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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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셨어요 우리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식사 때문에 식곤증으로 그러시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네 기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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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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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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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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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solutio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교회는 결정적으로 이제 친근하다라는 것이죠 네 참을 사용해요 네 아 42장, 창세기 42장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모습 보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성, 우리가 살펴볼 성경 공부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런 분들에게는 다가올 텐데요. 4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본문 말씀을 읽고, 영어 한국말로 읽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야 서로 쳐다만 보느냐. 그가 또 이르되, 보라,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느니라.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서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에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혹시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중에 있었으니, 이는 가난한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 요셉은 그 땅의 총독이 되어, 그가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파는 일을 하였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알았으나, 자신을 그들에게 낯설게 행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양식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trust, 제 자리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영국이 middle nowhere, 그 때문에 나라의 주제에 대해 인터넷을 잡고, 그들에게 주의가 우리의 주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나 우리가 말해줘서, 그들은 유명한 우라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 단계에 대해 알아보 thy수ít. 그들은 그들이의 영역에 따라서 그들이 우선을 공항하거나 그들의 영역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을 위한 바다. 그들은 그들을 구간해 주의 일을 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제 왕강하게 거부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거슬러서 일하실 것인지 이것에 관한 여부뿐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덧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를 사용하셨지만요 비록 전혀 요셉의 형들의 죄에 대한 그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또 어떤 신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믿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책임이 있으시든지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아니면 반대로 책임을 안지시려면 주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죄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항에 그 반항하는 문제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요 기꺼이 그분께 사용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조세프의 형들에게 그 반항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요셉의 형들이 28절에서 한 이야기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바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일에 활발히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그분께서요 그들 요셉의 형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 계셨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고 계신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 이것을 바라볼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과거에 있었던 일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1, 2절 두 구절에서요 야곱의 가족이 힘든 현실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들은요 남은 식량이 얼마 없었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서도 이 식품을 저장하는 장소를 채울 감황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미 개시해 주신 그 혹독한 흉년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가나안에서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요 큰아들 10명에게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곳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힘든 현실 이것에 잘 적응을 못하죠 예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그냥 숨어버립니다 또 그분들은요 진실을 완고하게 또 부인하고요 예 그분들은 또한 불쾌한 진리를 마주하는 것보다는요 괜찮은 척하고 긍정적인 척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되겠죠 모든 증거가 다 인간이 다른 창조물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만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를 경배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경배하는 거 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도 경배를 경배하려는 그 마음의 욕구 이런 거를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무언가를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을 때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기로 선택해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빵을 사오라고 명령했는지 그거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The text almost seems to make it look like they were reluctant to go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야곱의 10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집트는 굉장히 큰 나라였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애원하던 그 동생을 마음속에서 지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이집트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책감이 그들이 식량을 사고 생존할 수 있는 곳 그곳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들이 가뭄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가지신 교만 어떤 고집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이 형들처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편이 더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열 명의 형들은요 이 빈 자루를 짐승들에게 싣고 곡직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형들 자신들은 몰랐지만요 지금 가족의 재회 그 길로 내려가는 중이었죠 근데 가족 재회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요셉은요 형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집트로 내려오리라고 그렇게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요 자신이 이집트로 팔리기 전에 꿨던 그 두 번의 꿈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을 읽을텐데요 10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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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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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 또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우리가 또 배상해 주어야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9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기가 그들에게 관하여 꿈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탕꾼이니라 이 땅의 실상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주의 종들은 단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로서 진실한 자들이 오며 주의 종들은 정탕꾼이 아니니라 하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실상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주의 종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한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 아들들 이니이다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나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탕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증명할지니라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어 너희 안에 어떤 진실함이 있는지 너희 말을 입증해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파라오의 생명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탕꾼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들 모두를 사흘 동안 함께 감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지금 익명을 통해서 형제들이 한 잘못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죠 지금 이 형들의 목숨은요 글자 그대로 이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요 요셉은 응징이나 복수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대신 시험을 해봤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행동 가운데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였는데요 예우셉은요 하나님께 신실했었고요 또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총리로서 높임을 받았죠 예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능이나 권한이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또는 자신의 길에서 벗어 빗나가도록 그렇게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요셉이 형들이 올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의문의 여지 없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그 안위를 걱정했었죠 그래서 다른 형들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고요 어쩌면 베냐민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은 먼저 형들이 예전처럼 폭력적이거나 또는 질투하는 삶에서 변했는지의 그 여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거칠게 말을 하고 또 그들이 정탐하러 왔다라는 혐의를 씌워버렸죠 예 그래서 아버지와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에 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3일 동안 그 형들을 감금하고 그들이 자신의 과거와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감옥에서 갖게 한 것이죠 예 요셉이 한때 오랫동안 외로운 세월을 혼자 보냈던 바로 그 감옥에 자신의 형들을 수감시켰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형들은 자신의 죄가 요셉에게 미친 그런 고통 그것의 일부를 맛보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엄한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엄한 책망이죠 예 책망받는 일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우리를 책망하면요 우리 대부분은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마음의 상태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시는데요 예 잠원 12장 1절은요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잠원은요 책망이 우리에게 충분한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구절들로 가득하죠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이 내린 책망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빨리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서 살지니라 만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들 중 한 사람만 너희 감옥집에 결박당하게 하고 너희는 갈지니 너희 집에 기근을 위해 곡식을 가져가라 그러나 너희의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여야 너희 말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요셉은 본래 형들 중 한 명만 풀어주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3일 동안 이렇게 형들이 감금된 이후에 형들은 누가 풀려나지 한 사람만 풀려내는데 그게 누가 될지 동의를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요 형들 10명 가운데서 가장 폭력적이었던 시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우상들 그 우상들이 아닌 그들의 아버지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은요 자신들이 정직하다라는 그 증거로써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시몬을 또 데리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요 저는요 그들이 누가 갈지 토론했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모두 감옥에서 사실 나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면 저는요 그 형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현재든 나중이든 항상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4절에서 우리는 형들의 후회 회개 이것에 대해서 보는데요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we are verily guilty concerning our brother in that we saw the anguish of his soul when he besought us and we would not hear therefore is this distress come upon us and Reuben answered them saying spake I not unto you saying do not sin against the child that you would not hear therefore behold also his blood is required and they knew not that Joseph understood them for he spake unto them by an interpreter and he turned himself about from them and wept and returned to them again and communed with them and took from them simeon and bound him before their eyes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우리 동생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공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도다 하더라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적 보라 그의 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니 이는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몸을 돌이켜서 물러가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양심의 찔림을 받았죠 전부 다 그들은요 모두 왜 자신들의 여정의 여정이 이렇게 취소당하는 것 신문당하는 일로 그게 바뀌었는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형들은요 곧바로 20년 전 자신들이 자신들이 악하게 대했던 동생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후회 뉘우침이 그거 자체로 회개는 아니지만요 회개를 향한 좋은 첫걸음은 됩니다 그들의 경우 형들의 경우 최소한 자신들 사이에서는요 자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이렇게 입술로 자백하기 전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협박하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 맴메스는요 사실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겸손과 회개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 그 모습에 감정적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형들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건 잠깐 두고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요셉은요 일부러 택해서 형들의 눈앞에서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몬은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가고 끌려가게 하고 나머지 형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후회하기 너무 늦은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는 일을 너무 늦을 때까지 여러분 미루거나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35절에서 요셉은요 예생밖의 일을 행하는데요 그럼 Joseph commanded to fill their sacks with corn and restore every man's money into his sack and to give them provision for the way and thus did he unto them and they laid their asses with corn and departed thence and as one of them opened his sack to give his ass preventer in the inn he spied his money for behold it was in his sack mouth and he said unto his brethren my money is restored and lo it is even in my sack and their hearts failed them and they were afraid saying one to another what is this that God hath done unto us and they came unto Jacob their father into the land of Canaan and told them all that fell unto them saying the man who is lord of the land spake roughly to us and took us for this day with our father in the land of Canaan and the man the lord of the country he said unto us hereby shall I know that ye are true men leave one of your brethren here with me and take food for the famine of your households and be gone and bring your youngest brother unto me then shall I know that ye are no spies but that ye are true men so will I deliver your brother and ye shall traffic in the land and it came to pass as they emptied their sacks that behold every man's bundle of money was in his sack and when both they and their father saw the bundles of money they were afraid 이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그들의 낙유에 싣고 거기에서 떠났더라 그들 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낙유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을 때 그가 자기 돈을 발견하였더니 이는 보라 그것이 자루 악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 돈이 도로 넣어져 있도다 보라 그것이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았고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더라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구하여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고 또 우리를 그 나라의 정탕꾼으로 여기던이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여 우리는 정탕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로 열두 형제며 한 명은 없고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에 그 나라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집안의 기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동상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창꾼들이 아니여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거래를 하리라 하더이다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이 자루를 비었을 때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각각 자기 자루 속에 있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았을 때 두려워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용들에게 은밀히 형들의 돈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요셉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기의 종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곡식을 사며 지불했던 돈이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다시 그 자루 속에 넣어졌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탐욕스러운 도독이나 거짓말장애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죠 11절에서 이 형들이 이렇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요 다들이오며 주의종들은 정탕꾼이 아니니다 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신약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지만 저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모양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육신에 따라 그분의 형제들의 손에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구원을 제공해 주셨고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요셉의 형들이 되돌려받은 은이나 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미 되돌려받은 것이죠 예 또 집에 돌아오다가 형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자루의 입구에서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죠 예 근데 그렇게 돌려받은 그 돈 그것은요 그들에게 형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발견된 그 돈이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촉발했죠 예 어떻게 이집트로 되돌아가서요 자신들을 의심하는 총리를 이 형들이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자기 자루에 그대로 있는데 예 형들은 분명히 알았죠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또 그 형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자루들 속에서 그 돌려받은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제 형들은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시몬이 인질로 잡혀있고 또 베냐민이 가야 풀려날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온 그 곡식값도 자기들이 결국은 지불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온 가족들이 결국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심판 하는 일로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Let's read verses 36 to 38 36절 38절인데요 and Jacob their father said unto them me have ye bereaved of my children Joseph is not and Simeon is not and ye will take Benjamin away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and Reuben spake unto his father saying slay my two sons if I bring him not to thee deliver him into my hand and I will bring him to thee again and he said my son shall not go down with you for his brother is dead and he is left alone then she bring down my gray hairs with sorrow to the grave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 도다 하더라 이에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야곱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해악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내 백발을 슬픔 중에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은요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또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작권을 속임수로 훔쳤었죠 단지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만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의 죄도 야곱 자신에게 되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죄를 지었고요 그들 자신의 죄가 저지른 자신의 죄들이 그들을 벌하고 있었습니다 루벤 제이콥의 엘드의 형이 이 상황에 루벤 르벤 지금 이 상황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의 지도력 리더십은 사실 쓸모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요 시몬이나 루벤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는요 야곱은요 베냐민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을 허락하는 거 이걸 왕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르도개를 목마달아 죽이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던 바로 하만 에스더기의 하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에 정작 매달린 사람은 그 기둥을 세웠던 하만 자신이었죠 하만은요 심판의 날이 결국 찾아왔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았죠 우리 모두에게도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 때 그 심판석 앞에 서서 하늘 아버지 앞에 서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우리가 던져지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아가 우리 청지기 직분에 대한 회계 보고를 드리는 심판 이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은요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불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가르쳐줄 굉장히 많은 교훈을 담고 있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나 우리는요 이 교훈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help us to be sensitive to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but also Lord help us to understand your word and have the courage to apply the principles and truth we find there to our own life that we might be able to stand before you someday without shame without regret without remorse and hear you say well done thou good and faithful servant certainly not everyone who appears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is going to hear that God I pray that you'll be with this church I pray God that you might help us to do just what you put these things in the Bible for for us to learn from and apply to our lives bless as we make the right decisions in Jesus name we ask amen let's sing our song of invitation